2층, 2층 클래식이어야 돼x2 여기로 나왔다 발로란트 가자 야 테드 기 살려주러 가자 발로란트로 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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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 저한테 레시 가자 한 말 하지 마세요 테드 형 음 공개로 들어가실 건가요? 공교로 해, 여기 다 고통받게. 일반 게임에서? 오, 이 MMR을 높이겠다. 나 한판 가자. 밥 먹게. 한판하고 밥 먹자, 그래. 그냥 기 살려주고. 기를 못 살려줘, 나 기 안 죽었어. 게임 초까지 재미 없더라, 야니. 레인아 바로 가져가버리는 거 뭐야? 진짜 고통받기 싫다. 레인아 왜 가져가냐고. 이미 엔트리 별로 필요 없지 않아? 일단 우리 대회 할 때는 엔트리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었어. 그 팀장 누구였는데? 병신이네. 너 산둥딸이잖아. 야 이 새끼야! 대회 얘기 금지. 아따 그냥. 사춘기야, 뭐야. 뭐 사춘기야, 어제 대회 끝나는데 시발 놔봐! 비러쉬, 비러쉬, 비러쉬고, 비러쉬고. 비러쉬, 비러쉬. 가능해? 짧으니까 비러쉬 가는 거야. 난 비에선 장막진다. 따라와라. 와 내가 아구 이뻐라. 팔로라티를 안 해. 과연 저 중에 누가 팬일까? 누구 팬인데? 아구 팬이야! 유턴 수레상 수레상. 해빈 조심. 해빈 조심. 다와! 다와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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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! 도와줘, 도와줘! 아악! 뭐야 집중해! 아악! 아니 왜 길을 막고 있어! 나와라니까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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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댕균이가 너무 웃겨. 저기 앞에 서있어서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바로 설치를 해버리래? 아니 거기 오픈단 자리에 거기 서있으면 어떡하냐구! 나와라구! 내 깔 것 같은데? 어이! 야야야야야야야! 어찌말! 나군이 1장 남았습니다. 끝까지 걸어. 끝까지 걸어. 이리로 가, 이리로. 더러운데? 쭉 가 쭉 쭉 쭉 쭉! 쭉 가! 쭉 쭉! 쭉 쭉! 이럴 거면 A 설을 하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 쭉 잡으러 가. 쭉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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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 왼쪽! 아 체커를 하지 않나 체커를! 아 사운드가 거기 없어. 쭉쭉쭉 여기서 오른쪽 조심. 큐 깔고 거기다가 그 연막 키고 설하자. 오케이 큐. 키고 설. 큐! 키고 설! 걸어야지 걸어야지. 나 여기 있다 알려주면 안 되지. 걸어야지 걸어야지. 왼쪽으로 좀 걸어가자! 왼쪽으로 가자! 오른쪽으로 가야지! 오른쪽! 아니 오른쪽! 아 시발 웃겨가지고 저 어쩐지 못하겠잖아. 내가 이런 애를 알려줘야 돼. 야 내가 다음 주에 일정 잡기로 한 걸 취소하자 씨발. 나 이거 재밌어. 이번 달에 제일 크게 웃어줘. 진짜로. 어디 갈까? 집에 가자 그냥. 너 나랑 게임 처음 해보는구나? 오른쪽 할 때 밥 먹는 소대야 알았어. 아니 지는데 즐거워 씨발. 재밌다. 나 나랑 게임하는 거 재밌는 거 같아. 언제! 언제! 언제든 발라도 재미없다며. 나 힘들다. 나 제대로 게임을 해야겠다. 나 하기 싫어. 오빠 먹고 싶으신 분? 저 오빠 안 써. 나도 나도. 아니 오빠 말고. 네? 오빠가 쓰실 분 했는데 나 나 나 줘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릴 뻔. 아직 느껴보지 못했잖아. 근데 아직도 업듀아닌게 레전드다. 나 씨 x2 가자 가자 아! B공이네? 아!! 다 B 떼지마 손 들고 가 손 들고 가 우와 우와 멈췄어 미드 그냥 다 오버려 우와 아하더 하더 백사 백사 쟤 다 쇼핑하는 게 다 잡아 까매! 까매! 아 까매! 간다야 나야 와 래식 빵킬 대대용이야? 내 두라씩 불렀어요 왜 왜? 가주세요 누님 사줘 시! 나 지금 누님 해보라고 가만하고, 씨발라마! 와 이거 한쪽 있어? 디디디디디 낫쏘 오, 그림밭 쪽에 한 명 더 있어 아, 혼자 곳은 그대로! 오른쪽! 저기 딱! 거기서 왼쪽엔 조심해. 왼쪽에, 조심해. 왼쪽 한 번 봐봐봐 봐봐봐 설.. 보라꼬! 보라꼬 했잖아, 씨발 땅! 근데 형, 체크를 안 하고 말았거든요 나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잖아!! 말했잖아! 왼쪽은 밥 안 먹는 손! 아, 그렇게 설명해줘야 돼, 씨발 봐봐 봐봐 우리 컨텐츠 취소하자 안되겠다 모셔요 아따 잘 쏜다 아따 마 잘 쏜다 아따 마 잘 쏜다 걸씨에 바로 갓데드? 야 발로란트 오니까 사람이 날라져버리네 뭐래 랠 수도 원래 잘했어 왼쪽 무슨? 아 오른쪽 무슨 소리가 있어 지금? 아 포기 아 왼쪽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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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에도 여기 픽적이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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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저지 나이스 바로 궁 바로 궁 궁 움직여 움직여 거기 뒤에 보면 저지있거든 오른쪽에 오른쪽? 어 거기 먹자 그거 총 갈고 총 갈고 잘 안해서 으아앙앙앙 어 we ㅅㅂ 이거 먹긴 먹긴 아 까비 깜짝이야 뒤로 도는데 밋네 어 이걸 줘? 레이저 반피 레이저 반피 마수도 독 좋아 독 좋아 굿 에이 섹시 저희 침대 공격으로 외쳐볼까? 적군이 한 명 남았어. 자 이따 있다. 아이고 바로 이 쪽 벽 뒤에 뒤에. 으어어우 잘했어 잘했어. 잘했네 다음부터는 혼자 어디 가정하고 팀 도와줘 알았지? 아니 도는 줄 알았어. 싸우는 소리가 들렸잖아 그치? 뒤에 4명이 있었잖아. 다음 주에 너 role to go heart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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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아 누가 안 할래. 저기다. 뇌스 하자 이거. 야 나 X로 돌아왔어. 나 발로란트로 돌아왔다고. 아 너불아. 모여주나 과태들? 모여주 2등짜리 새끼가 그냥. 형 형 형 형 잘 왔다. 형 내 자리 껴서 할래? 나 밥 먹어야 돼. 그러니까 한 판만 해. 미안한데 나. 나도 발로한테 감춰져야 돼. 그러니까 한 판만 해. 한 판만 해. 한 판만 해. 그럼 밥 먹어서 나랑 게임이나 하자. 그렇죠 그렇죠. 데드 오면은 내가 내가 방종하고 빠지면 되는게. 뭔 소리야. 데드 나랑 있으면 고혈압 걸릴 것 같아. 아 X가 이제 걸렸어. 구독 눌러주세요. 아들 예뻐 잘했어. 칭찬 더 해줄게요. 많이 예뻐해주세요. 너 딱 싫어 싫어요. 수익점 줄이 안돼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아들 예뻐 유튜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